레디 리액션!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제님의 솔로가 나왔습니다 완전 기대가 되는데요 제목은 On the Ground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? 불 타고 있어! 완전 예뻐 와 목소리! 미쳤어! 나 소름 잡았어 와 목소리 와 너무 좋은데? 기대 이상인데? 와 거의 다 반이 온거야 이야 진짜 완전 확성 같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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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강성 진짜 어 이번에 오 진짜 예뻐 왜 더 빠지신 것 같은데? 할렐루가 눈 예뻐 와 좋다! 좋다! 비트 대박 완전 좋아 일단 목소리가 완벽하니까 오 너무 좋아 대박 오 너무 예쁘다 오 예뻐 우와 우와 발음 다 영원해 목소리 진짜 좋다 와 이거 진짜 잘 어울려 그니까 그냥 다 잘 어울려 말라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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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뻐 오 진짜 이런걸 해서 예뻐? 예뻐 아 노래 진짜 좋다 준비 많이 가야해 우와 이거 진짜 많이 좋겠다 대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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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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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너무 예쁘다. 약간 그 같지 않아? 라푼젤? 라푼젤 같아. 대박! 나 소름조자 자꾸. 누가 꽃이죠? 진짜 이뻐. 진짜 마려졌다. 영화 한편 같아. 진짜 이뻐. 벌써 끝났어? 왜 이렇게 빨리 끝나? 진짜 이쁘다. 무슨 의미지? 대박인데? 박수! 역시 YG가 노래 하나 진짜 좋고. 일단 목소리가 너무. 러제는 목소리가 진짜. 진짜 귀가 넘었어. 흘러내렸어. 이번에 로제님의 온 더 그라운드 뮤비 리액션을 해보았는데요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레디 리액션! 좋아요! 너무 웃겨. 어?